오늘도 임영웅 우리가 사랑하는 히어로 된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날씨도 무척 춥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눈길 조심하고요. 오늘 우리 영웅시대가 얼마나 큰일을 해내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영웅시대 최고입니다. 우리 임영웅 AA의 5관왕 트로피를 우리 영웅시대에게 꼭 영웅시대 덕분이라고 우리 히어로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 임영웅이 AA의 5관왕을 차지했는데 필리핀에서 아레나에서 있었잖아요. 이야 멋있네 우리 히어로 5관왕하고 이렇게 트로피를 가슴에 안 왔네요. 대단합니다. 우리 히어로 정말로 싸나이 중에 싸나이 가수 중에 최고 최고의 아티스트 이번 행사는 올해의 팬덤 인기상, 하트랜드상, 베스트 초이스상, 배틀러스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하고 5관왕의 명예를 안 하는데요. 임영웅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5관왕 트로피 인증샷을 이렇게 게재해가지고 멋있는 그러한 사진을 사람들한테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수의 트로피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임영웅은 흡족한 미술을 지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 앞에 보시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우리 히어로 최고죠? 네 멋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히어로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 얼굴도 멋있고 트로피 다섯 개 짱입니다. 예 언제나 멋지십니다. 예 이날 우리 히어로 임영웅은 모든 소감에서 영우시대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고 영우시대 덕분에 이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했고 정말 영우시대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살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라고 모든 영우시대에게 흡족한 미술을 지은 채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필리핀의 그 광경을 보면 우리 영우시대가 단체복을 입고 그 응원복을 막 흔들리는데 영우시대 제 눈에는 영우시대밖에 안 보였습니다. 예 역시 저도 영우시대니까 우리 시어로밖에 안 보였고 또 영우시대밖에 안 보였고 영우시대 응원복밖에 안 보였고 파란 하늘의 파란색밖에 안 보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손은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영웅 우리 가수님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죠. 여러 군데 모두 최근에 부산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류했는데 모든 지역마다 완전히 피켓팅이었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요. 예 일단 우리 히어로 축하하고요. 우린 다 축해서 생일 케이크도 우리 막 나눠먹고 그랬어요. 파티도 했습니다. 우리 히어로 축하드리고 또 다른 유튜브 촬영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 조심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고 오늘도 권행 권행 사랑합니다. 우리 히어로하고 눈맞춤 한번 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권행 오늘도 히어로 소식이었습니다.